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여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출근길 문답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었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출근길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국민, 국민, 국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가장 많이 언급한 그 부분을 강조한 영상이었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식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오늘 기상대로 어제 기사의견 다 보셨죠? 네.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네, 개인 의견이죠. 100일을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100일 동안 수행했던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자평을 하고 소상히 설명한 점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큰 정책의 방향들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 정책의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나온 100일 동안의 내용들 플러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인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야 될 총방향, 그러니까 국정의 큰 범주 하에서 비전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했으면 여쭙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남은 임기 동안 꼭 실현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의 과제와 비전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100일 기자회견을 주목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정치적 현안들로 떠오르고 있는 당내 갈등 문제. 여당 내 갈등 문제, 여당 내 당내 갈등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사 쇄심문제, 그리고 야당과 협치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질문을 약간 좀 회피하거나 일단 좀 우회하는 전략으로 임했던 것 같아서 저는 거기서도 오랜만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솔하게 해법을 좀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선 당시의 윤석열 후보다운 모습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안이 있으면 정면 돌파하고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라도 내 솔직한 의견이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한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답을 피한 거죠. 물론 이제 참모진들이 회의를 했겠죠. 가장 예상 질문의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참모진들의 결론은 우회해서 회피하는 게 낫겠다 대답하지 마십시오라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질문이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그다음에 임기 초반에 지지율 하락의 국면에여서 집권 여당과의 당정 관계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해법 아니면 확실한 입장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밝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바빠서 못 봤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답하기 싫다 내지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건 기사를 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제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비유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간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언쟁도 하고 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말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어제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될 점, 이준석 대표의 섭섭한 것도 이야기해도 좋고 아니면 이준석 대표로 촉발된 당내 갈등 문제를 어떻게 나는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해결의 방향들도 일반론적으로 왜컨대 BDA가 일사불란하게 단합해서 잘 당정관계 동력을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도 불편한 감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시간이 짧아서 사실은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 기자회견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기자회견이다. 그러나 시간은 4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물론 시간을 넘겨서 53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20분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이었단 말이죠. 사실상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은 33분에 불과했고 그래서 어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말한다로 어제 변질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전 정권의 어떤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정책 또는 친노동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뭔가 나는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성과로 강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는 어제 참 아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성과는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발표했다가 성과는 아니거든요. 발표하고 그게 실행되고 진짜 성과가 나오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 공부 계획서 제출해 놓고 성적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마치 5년 후에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할 때 얘기할 것들을 미리 꺼내서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자화자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을 20번이나 얘기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 중의 하나가 경찰국 신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정책이라고 평가받는데도 그거를 성과라고 내세운 것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과의 소통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 들었고 김근식 교수님 짚어주신 이제 이준석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민생을 챙기고 국민 안전을 챙기느라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신경을 쓸 수 없고 그런 발언 챙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하기 위해서 낯뜨거운 거짓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진정성 있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히려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어야 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지율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 반등에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야기할 게 질문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대통령의 비판 발언, 이러한 여권 내 갈등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회피한 거죠. 원래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도 대통령 씨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번도 대통령에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고 어떻게 어제도 결국은 그 질문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내부 총지라고 하는 문자는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그런 발언들을 살펴볼 틈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면 정치인의 발언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당 대표가 아니래도 야당의 대표나 야당의 주요 중진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심지어는 언론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실이 일을 안 했던 거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걸 일부러 보지 않고 외면하셨다고 한다면 정치인의 역할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치 정치는 안 좋은 것, 정치인의 발언은 뭔가 좀 부적절한 것. 그러니까 나는 거기와 동떨어져서 행정부를 챙겨서 정책의 성과로 내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듯한 태도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정치인으로서의 막중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 많죠. 그리고 굉장히 날설고 날서고 거친 표현이 많습니다. 양두기국뿐만 아니라 UXX, 저XX라는 이야기까지 소환을 한 건데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준석이 소환해버린 그 엄청나게 날선 비판의 그 한복판으로 대통령이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자는 식으로 아마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참모보좌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말한 그 단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정관계에 대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충분히 밝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로부터 촉발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불편한 관계를 지금 비대위 체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기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통령 윤석열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정대라고 하죠. 예전에는 당정청이라고 했는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대 모여서 주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움직임을 항상 어느 정권이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무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 당정대가 한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당 내부가 극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랄까요? 좀 모순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당 내부의 갈등이 빨리 정리가 돼야 당정대가 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이죠. 어제 대통령의 이준석 전 대표 발언. 뭐뭐 하다 보니 챙길 기회가 없고 뭐뭐 하다 보니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답변 그 내용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했던 발언이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답변, 닮은 꼴 답변, 이준석 전 대표의 차용 발언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답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 집권당의 대표였던 젊은 정치인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예전 정권 같으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저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로서의 지금까지 삶이 다 여기에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벌을 주고 가야 그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마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가출을 두 차례나 했던 그런 것이 두구두구 마음에 남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감정적인 골이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이어지고 지금 당의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서로의 지금 발언을 다 봤겠죠, 지금까지. 그리고 둘 다 안 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진짜 코미디처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뭔가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자신도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 풀리지 않고 계속 당정관계가 굉장히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예전에 유인태 전 국회의원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매주 월요일에 또 어떤 때는 격주로 출연을 합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걱정되는 게 반정치주의자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왔고 정치권에 뛰어든 지가 1년간 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강점은 나는 정치인들에게 빚진 게 없다. 이건 강점인데 자칫 정치라고 하는 것, 여당 내부에 돌아가는 일종의 시스템. 그리고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기존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사람 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강한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대통령 당선까지 오른 대한민국 정치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당선인이 됐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개혁할 수 있고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진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치의 수십 년간의 역정을 거쳐오면서 정치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내공과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막중한 인식들이 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왕 대통령이 이미 댔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열량에 부응해서 임기 5년을 시작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무기를 활용하되 그러나 집권 여당을 잘 보조를 받고 또 야당과 협치를 잘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는 또 한없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잘 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그런 정치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조언은 대통령이 잘되길 바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중심에서 나온 직원들이죠. 그러나 그건 쓴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많죠.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을 쓴소리를 내부총지라고 생각해 버리면 아무도 쓴소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선대위 때 대통령을 후보로서 같이 모시고 일을 해 봤습니다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정치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언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열린 자세부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만나서 나한테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굳이 만나서, 만나면서 살 이유는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만 만나서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후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니까 세상에 별일이 없고 그랬을 때 야당 정치인들이거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라거나 이렇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그러느냐.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러저러한 건데 내가 뭐 미안하다면 미안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야당은 야당의 길을 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 분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그런 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런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공관 정치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부르고 또 국가 원로들도 부르고 사회 각층에 있는 분들 불러서 그런 얘기를 들을 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직 관자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런 작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부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을 듣고 좀 잔소리를 듣고 그거를 아, 약이 되는 쓴소리라고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내부 총질로 또 생각하시게 되는 것도 문제고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이제 동의를 하면서 조금 보태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굉장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은 이제 정치인인데 여전히 임명직 공무원처럼 느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나는 공무원이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정치 여의도 돌아가는 얘기는 뭐 구지대가 알아서 뭐 이렇게 손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의 어떤 불신이나 혐오를 버리고 정치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나는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득실을 위해서 인적 쇄신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들의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인데 그거를 지금 아직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빠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여론조사 결과, 물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간이 그 전날까지였거든요, 16일까지. 그래서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 되겠죠. 갤럽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SBS가 조사한 결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다른 여론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한다가 29.6, 두 달 전에 비해서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잘못한다가 63.4, 두 달 전에 비해서 무려 33.6%포인트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거죠. 20대 이하 30대의 국정운영평가, 이게 7월이 32.5에서 8월에 16.3, 30대 7월이 30일에서 8월이 17.4,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나빠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잘한다는 응답이 15.8%포인트나 더 떨어졌습니다. 왜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봤더니 특히 잘못한다, 독선적이다, 국정운영이 부실하다, 인사 실패다, 지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대답이 또 나왔고요. 잘한다는 평가에는 외교정책, 추진력 있는 일처리. 저 추진력 있는 이라는 수식어와 독선적인 일처리, 독선적이라는 수식어가 서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같이 바라보는데 단어 선택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경제 위기 대응, 소통. 소통이 잘한다가 긍정평가 이후에 들어갔고요. 지지율 위기, 왜 이런 지지율 위기가 왔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윤핵관 26.6,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내각과 대통령실. 그런데 이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달라져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책임이 있다. 윤핵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내각과 대통령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세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부 교체해야 한다. 즉, 바꿔야 한다는 대답이 83.5가 나왔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국민 의견이 많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짚어보고 있습니다라는 진행형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르면 오늘 중에 대통령실 개편 인선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간략하게 두 분이 지난 100일 동안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고 이제 앞으로 남은 1724일, 1724일 어느 정도의 점수를 희망한다,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논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캠프 때부터 도왔고 또 선대위에서도 돕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위 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열심히 나섰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일 동안의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지금 엄중한 경고등이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3개월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찍 온 위기의 경고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의 경고등을 정확히 위기의 원인을 좀 파헤쳐서 스스로 고쳐나가고 변화하고 새로운 노력으로 새롭게 뛸 각오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남은 인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성공적인 정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많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점수 얘기는 안 하시네요. 교수가 점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 아니라 A, B, C, D 이렇게 따진다면? C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C 정도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결국 임기가 끝날 때는 A 점수를 받아야만 저희들도 역사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정부가 성공을 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를 하면서 반사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기는 합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나라가 또 잘 돼야 그렇죠? 야당도 또 그만큼 그다음에 더 탄탄한 토대에서 또 정권을 되찾아올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는 지금 지지율 30% 정도 수준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자회견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지지율 반등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 국민들의 기대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좀 호응을 한다면 뭐 다시 또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되짚어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최소한 8월 안에는 좀 결론을 내시고 뭔가 인적 쇄신에 대한 모습을 명확히 더 보여주셔야만이 저는 좀 반등의 계기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번 정권이 끝날 때쯤에 기대를 한다면 최대치겠죠.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됐던 득표율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는 것이 유지가 되었다면 뭐 성공한 대통령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4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했었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도 수준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자막 바꿔주시죠.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 판사가 고민이 대단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내부에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판사가 이미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해서 비대위원 인선까지 끝내고 오늘 회의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판사 출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미 정당 내부의 일은 그동안 웬만하면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사법 자제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 왔고 또 절차적으로도 하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판사가 저만큼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저만큼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좀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아닌가. 물론 결정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내부, 지금의 비대위원들은 상당한 좀 부담, 상당한 긴장, 이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담당한 수석부장판사라는 분이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당의 내부 문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신 분으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분이 방송토론회 강용석 후보를 뺐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신속하게 인용을 해서 강용석 후보를 포함해라라고 결정을 내린 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감점 규정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가산점 규정에 대해서 그것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상당히 사법자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자율적 결사체 내부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법자제의 방침보다는 정당 내에서의 규범과 절차와 방식에 대한 충분한 판단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으로 경험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정권을 교체한 새 정부의 임기 초반에 대해서 이른바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면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1979년에 군사독재 시절에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 야당 총재를 제명한 것 외에는 제가 어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신 판사님의 고민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정수 부장판사, 수석 부장판사죠. 황정수 판사가 지금 말씀하신 강용석 전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경기도지사 후보 6명 가운데 김은혜, 김동연 의원 후보만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서 정한 토론회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가 없다. 방송토론회의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 대상인 만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논거로 썼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과연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황정수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라고 황정수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다는 뉴스 속보를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리서치 또 SBS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또 세상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티 파티 피 파티 파티 파티